그럼 이제 2부, 여러분들 이제 그 세계의 전반적인 코로나19 백신의 현황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코로나19 백신은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유행을 했다 보니까 백신의 개발도 중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접종도 중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2020년 6월 30일, 켄시노 백신 임상이 2상까지만 끝났는데 3상까지 안 가고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에 접종을 실시해요. 그래서 백신, 백신도 아니라 백신 후보물질을 세계 최초로 군대에 먼저 접종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코로나19 백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우려가 없는 데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만 60세 이하만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뭐 그런다고 하더래. 그리고 그래서 중국은 일반인 접종은 2021년 1월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5달이 지난 상황에서 벌써 6억 명이 넘었어요. 영국은 12월 8일에 시작했고, 미국이 12월 14일. 그리고 이스라엘은 2020년 12월 19일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체 접종률에서 전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60%가 벌써. 그리고 유럽연합, EU도 12월 26일에 따로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유럽은 영국하고는 다르게 다른 나라들의 그 약간 접종 개시일이 좀 똑같을 거야. 그리고 일본, 2월 17일에 접종을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 먼저 접종을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깔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26일부터 일반인 접종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6월 2일까지 그 1차 접종 이상 실시했던 사람은 벌써 670만 명이 넘어요. 1차 이상. 이때는 그 6월 2일까지의 통계는요. 그 얀센같이 한 큐에 끝날 수 있는 백신이 없었거든. 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이런 건데 일단 1차 접종 이상으로 볼게요. 그리고 대만은 3월 22일에 접종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뭐 그렇게 좀 여이치는 않아 보이죠. 그래서 현재 백신 접종의 목표는요. 2020년까지 일단 990만 명이 벌써 접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월 30일까지 19억 9억 회를 넘었어. 그래서 올해 안에 전세계가 다 맞는 게 목표일 거야. 안 되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승인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수입한 백신들을 보면요. 자 우리한테 제일 많이 알려진 거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죠. 그 의류 용어는 저렇게 되는데 영국하고 스웨덴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회사는. 이 아스트라제네카랑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같이 합작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더나가 있고 그 미국에서 미국의 화이자랑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그 BNT16이 우리는 흔히 이거는 화이자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는 흔히 얀센이라고 부르는 백신 용어는 벨리게의 말이고요. 그 존슨앤존슨이라는 그 기업이 있어요. 거기서 백신을 만들어 와.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사용이 승인됐고 대한민국이 아직 수입하지도 않은 백신들 그거는 다음과 같아요. 그리고 퀸즐랜드 대학교랑 CSL이 개발했던 백신은요. 위양성 반응으로 피기가 됐고 그리고 미국이 개발했던 머크는요. 두 종류가 있었는데 면역 반응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둘 다 피기를 해요. 그리고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도 한 번 백신을 개발했다가 피기가 됐고 프랑스의 그 유명한 파스테르 연구소도 백신 연구가 한 번 피기가 돼요. 대한민국의 백신 도입은요. 역시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빨랐죠.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 그 코미나티주의 그 백신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화이자가 재접종까지의 쿨타임이 짧죠. 그 다음이 얀센 그 얀센 같은 경우는요. 이제 2021년 2월 27일에 품목허가를 신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허가 변경까지 승인이 났고 그 다음 이제 모더나 모더나는 사실 허가하고 유통 담당은 GC 녹십자인데 생산은 삼성바이오르눕스에서 대여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바백스 이거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사전 검토 신청을 하고 7월에 들어올 예정인데 일단은 국내 담당은 SK바이온스 사이였어요. 그 다음은 스푸트니크 이건 러시아의 가말레아 연구소인데 현재까지는 내가 이제 그 뭐냐 임진국 평안드리공원에서 그 러시아역을 해금을 했을 때가 그 해금되는 그 포인트였나 봐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백신 현황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3부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백신과 관련해서는 되게 할 얘기가 많아요.